저희 상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연락 주시면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동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싶은 분들은 저희 본부에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동훈입니다. 글로벌 시장 이야기 시간입니다. 글로벌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 따라서 지금은 분산 투자 기회 시장이 좀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은 맞는데 그렇게 조정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떤 숨고르기 기간이 몇 개월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서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필요했던 조정이 좀 일어나고 있죠. 보시면은 다우존스, S&P500, 러셀 2000까지 다 1에서 2%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초 대비해서 보시면은 여전히 S&P500 같은 경우에 한 15% 정도, 나스닥은 30% 정도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나스닥이 S&P500 대비해서 2배 정도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S&P500 안에 나스닥 100기업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S&P500도 좀 더 성장주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우존스라든지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 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의 어떤 경기 둔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상반기까지 어떤 수익률을 보시면은 S&P500 기준으로서 15%, 16% 정도 상승을 했고 또 중간선거 이후에 6개월이 평균적으로 70년 동안에 16%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어떤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역대 과거로 보시면은 지금까지 어떤 상승률로 계산을 했었을 때 13번째의 상반기 상승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그러니까 1년으로 놓고 봤었을 때 그 다음에 그 상승을 보면 연말까지 그러니까 하반기로 계산했었을 때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좀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시즈널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 8월, 9월, 10월 뭐 이 정도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에 좀 조종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조종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차익실현을 하는 전략이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현금이 생겼다.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번 달 그리고 또 다음 달 그 다음 달 계속해서 좀 늘릴 필요가 있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 보니까 4%대 위로 올라가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S&P500이 연말까지의 상승 여력으로 계산했었을 때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거의 뭐 상승 여력이 없다 정도 수준까지 나오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의 10년 국채금리가 4% 위로 올랐은 것은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미국의 미연준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의 두려움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아마도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추세가 나오게 되면 이 10년 국채금리도 다시 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만약에 3.75로 하락을 한다라는 가정을 집어넣으면 그래도 46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 4% 5% 정도 할 수 있는 룸이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상반기에 15% 16% 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하반기에 있어서 좀 순고르기 현상 하락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순고르기 현상이 있을 것이고 이를 투자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2024년 말에 저희가 생각할 때 10년 국채금리가 제 판단에는 한 3.5% 정도까지 떨어지고 수렴하는 정도 계속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3.5% 수준의 어떤 10년 국채금리가 유지된다고 생각했었을 때 내년 연말까지 앞으로 1년 반 뒤까지는 25% 정도 상승할 수 있는 S&P 500이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익이 늘어나는 부분과 전체적으로 자기 자본이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을 했었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이 생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가정을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경기 침체가 빠르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나스닥을 보면은 이 현재의 금리 수준에도 추가적으로 한 6, 7% 상승 여력이 있고요. 만약에 금리가 3.75로 떨어져 준다면 11%의 상승 여력이 연말까지 있고요. 또 내년 연말까지로 계산했었을 때는 34%까지니까 그만큼 나스닥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훨씬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보자면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주식에 대한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갑니다. 70, 80% 가져가고요. 채권의 비중을 20% 가져갑니다. 그래서 6대 4 전략이 아닌 8대 2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채권에서 수익이 안 나느냐 상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자꾸 올라갔으니까요.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금리가 자꾸 올라가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천천히 좀 떨어져 주는 10년 국채금리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단기 금리도 마찬가지로 미 연준이 지금 5.25에서 5.5까지 올릴 거다 7월 달에.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못 올리게 되고 떨어뜨리지도 않고 연말까지 갈 수 있고요. 또 연말까지 갔었을 때 한 번 떨어뜨릴 수 있을 가능성도 보면은 어느 정도의 임금 상승률이 나오는지를 판단하면 알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그 답은 없습니다. 뭔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경기 침체가 연말까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 수익률에 대해서 기대치를 좀 낮추시고요. 반면에 주식에 대한 기대치는 오히려 높이는 게 더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선진국과 신흥국에 있어서는 여전히 저희는 미국의 나스닥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고요. 그 이외에 신흥국에 있어서는 한국이나 대만 베트남 정도의 어떤 제조 강대국 그리고 IT 강대국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업종별 포트폴리오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여전히 대형기술주 반도체 AI IT 관련 쪽 이게 두 개를 더했을 때 35% 그 다음에 전기차 전기차 부품을 20% 신재생에너지 20% 바이오헬스케어 5% 이렇게 지금 가져가는 전략 해서 전체로 80%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성장주 중에서 바이오 비중은 좀 적게 가져갔었습니다. 자 근데 가치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원자재인데 신재생에너지와 연결되어 있거나 전기차와 연결이 되어 있는 원자재 그 다음에 금융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소비는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라든지 아니면 소비의 패턴이 바뀌면서 전자산 거래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금융 정말 중요한 부분은 지금 여행 산업에 있어서 가격이 훨씬 높아졌다 하더라도 여행은 즐기려고 하는 고객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 관련된 소비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에 5에서 10% 정도 가져가고 전체 소비 비중을 10% 정도 가져가는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테이블을 보시면 정확하게 상반기에 어떤 모습이었고 하반기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나스닥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상승률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대형 기술주는 훨씬 더 높죠. 레브리즈가 들어간 것들이고 또 반도체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S&P 500이 15% 정도 올라가고 나스닥이 30% 올라갔는데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기차를 보시면은 비슷한 상승률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퍼포먼스가 굉장히 안 좋았던 성장주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바이오가 올라옵니다. 네 바이오는 저희가 비중을 5%만 투자하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큰 무리수는 아닌데 지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저희가 20%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 업종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줄이지 마시고 또 더 많이 늘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포트폴리오 20% 정도를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나오는 인포메이션 뉴스라든지 또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라든지 전체적으로 이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에너지 전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매력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단가가 떨어져서 마진 축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부분을 다 감안했었을 때 이 업종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으로서는 가치 중에서 여행 관련된 쪽의 상승률이 지금 보시면 거의 나스닥에 상승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는 이런 모습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행 관련된 쪽에 대한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장단이 금일 차의 역전 현상이 여전히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경기 침체가 오는 건 맞아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역사상 몇 개월이 걸렸냐라는 거죠. 평균치로 보시면 24개월 그러니까 작년 9월 10월 달에 장단이 금일 차 안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수는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이 오를 수가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옛날 과거로 돌아가면 70년대를 보시면 50개월 30개월 이런 숫자도 나왔고요. 그 이후에 18개월 정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었을 때 이 닷컴버블 붕괴되기 전에 보시면 31개월도 나왔었고요. 2008년을 보시면 24개월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최소 2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말 내년 말까지도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난다는 가정을 넣게 되면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상승폭이 먼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쉬어갈 때 분산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여전히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지금 은행의 대출이 증가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출 증가율이 5.9% 성장률로 뚝 떨어졌습니다. 거의 뭐 15% 10몇%, 12,3% 하던 성장률이 거의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뚝 떨어졌는데요. 이런 부분이 걱정스럽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는 대출이 감소하지는 않고요. 대출이 거의 보합 수준에서 살짝 상승하는 정도로 변해갑니다. 이런 가운데서 만약에 펀드멘탈이 약하다면 약하다면, 가게의 펀드멘탈이 약하다면은 어떤 위기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침체가 우리가 예상하는 내년 말, 내후년 말 뭐 이렇게까지도 안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좀 더 땡겨서 더 빨리 올 수 있다라고 걱정하실 수는 있겠으나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예금도 이제 감소를 많이 하다가 이제는 그 감소폭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이제 예금이 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여전히 지금 예대율이 낮기 때문에 이번에 오히려 7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나중에 결국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또다시 대출이 늘어나 줄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지금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쉬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들이 연체율이 안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대출을 안 늘리고 오히려 대출을 좀 갚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감당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러고 나서면 또다시 이제 연체율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결국 대출 증가율도 다시 확대가 되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경기침체가 일어나는 기간이 좀 더 점점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가계의 펀디멘털이 어떻게 되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 실업률 추이가 여전히 4% 미만이죠. 여기에 비농업 고용지수 추이를 보시면 지금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왔어요. 20만 9천명인데 예상치가 22만 5천명입니다. 저는 이게 좋은 겁니다. ADP 숫자는 2배라서 너무나 걱정스러웠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용시장은 튼튼하고요.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자극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월 한 10만명 정도의 노동인구 증가가 일어나요. 그럼 이거를 다 커버를 하죠. 플러스 알파로 또 10만명 더니까 그만큼 소비를 안정적으로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실업청구 환자 수의 상승은 25만명이니까 제법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 수준이 엄청나게 경기를 둔화시킬 수준은 아니고요. 한 25만명 추위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것은 굉장히 경기가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거다라는 것을 예견해 주는 것입니다. 또 노동참여율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노동참여율도 똑같은 숫자니까 무슨 얘기냐. 그만큼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있다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죠. 시간당 임금상승률 추위를 보시면 3개월 연속 작년 동기 대비해서 4.4%의 증가율입니다. 이 정도의 임금상승률이면 이자가 올라간 부분을 커버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소비를 인플레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개인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의 임금상승률로 보면 더 높아요. 5%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경기는 안정적이다. 따라서 임금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도 소비가 일어난다. 그렇지만 또 그 숫자 자체가 아주 너무너무 좋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아주 많이 자극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옛날처럼 1%대 1.5%대로 떨어지는 것은 어려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4%대가 2.5%대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 가운데서 명목성장률은 4%가 나온다면 실질성장률은 1에서 1.5% 시대가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가계의 어떤 부채 비율이 부담스러워져서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부실과 연결이 되고 이게 경기침체와 연결이 된다라는 고리를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이제 주식을 팔고 나오셔야 되겠지만 지금 가계 부채 비율을 보시면 정말 여전히 굉장히 낮죠. 74%대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사이클이 굉장히 좋았을 때도 80%대였어요. 그랬는데도 지금은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안정적인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의 취의를 보시면 계속해서 하락을 할 것 같고요. 이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지냐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을 저희는 전체의 헤드라인이나 근원이나 둘 다 2.5% 수준까지 떨어져서 수렴할 수 있을 가능성 2.5에서 3%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플레이션 숫자가 이번 주에 나오죠.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이번 주에 나옵니다. 이런 숫자들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냐면 아 역시나 인플레이션은 다시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하향 안정화되겠네. 물론 옛날보다는 높겠지만 그래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겠네. 이렇게 접수가 되면 시장은 빠지지 않고 오히려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그 리스크 추가로 0.25% 올린다라는 것이 있는 한은 시장이 오르기는 어렵겠죠. 오히려 마지막으로 이번에 0.25%를 올리고 나서 아 이제는 정말로 많이 올렸다. 그리고 전에 나온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고 또 다음에 9월달 될 때까지 또 한 번 두 번을 더 보겠죠. 보면서 아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올릴 이유는 없어질 것 같고요. 또 10년 국채금리도 그렇고 단기 금리도 그렇고 국채금리도 그렇고 더 이상 추가로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나서 3.5% 수준에서 수렴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준금리 전망치의 변화를 보시면 어쨌든 한 단계 레브랍 된 건 사실이에요. 올해 2월달만 하더라도 고점을 거의 5% 미만이었죠. 그리고 2025년 말에는 3% 미만으로 그래서 5%에서 쭉 떨어져서 3%대로 갈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었던 것이 지금은 많이 변해서 여기 보시면은 5.3 나오죠. 그리고 4.0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게 기준금리의 변화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고점에 대해서는 높이를 조금 높인 거고요. 저점에 대해서는 훨씬 더 높인 거죠. 그래서 1% 정도를 올리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2%의 인플레이션을 수렴하는 것을 기대를 하시겠으나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은 그것보다는 0.5에서 1% 정도 더 높은 숫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국채금리는 이 기준금리 4.0에서 3.5 사이로 생각하고 여기에 맞추어서 10년 국채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단이 금리 차의 역전 현상이 완전히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위로 올라가서 굉장히 장기 성장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장단이 금리 차의 역전 현상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빨리 떨어뜨려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현상이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금리는 예상보다 좀 더 높은 수준. 그리고 장단이 금리 차의 역전 현상은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뭐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주식이냐 채권이냐 이걸 계속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로 보시면은 블루칩스 컨센서스를 봤었을 때 지금 한 1% 정도의 성장률로 예측을 하고 있죠. 미 연준은 내년을 1.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틀란트 패드의 숫자는 여기서 2%대에서 그냥 안정적인 모습을 쭉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의 성장률 그리고 2%의 인플레이션 이게 4%인데 이렇게 바랄 수 있죠.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모습이 일거죠. 예를 들어서 1.5%의 성장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2.5%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더 높은 거죠.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일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업종이나 가격 정가 가능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업종이나 종목 이런 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 부분을 보면은 이해가 가는 것이 왜 많이 빠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2분기 실적이 마이너스 7% 이상 하락할 거다라고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발표 나오겠죠. 이번 주 말부터. 계속해서 이제 발표가 나오면 어? 이번에도 이 마이너스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네. 마이너스 뭐 2, 3%밖에 안 되네. 왜냐하면 1, 4분기의 실적이 똑같았거든요. 마이너스 7%를 예측했는데 2.5%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 실적의 바닥이 2, 4분기일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좀 더 나아가서 보면은 이런 모습인 거죠. 실적이 올해 2분기 바닥이다라고 들어가 버리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이 왜 올랐는지가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보통 한 반년 정도 더 빨리 움직인다고 생각하신다면 3분기 실적이 2분기 대비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죠? 결국은 시장은 올해 초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당연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얼마나 경기가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굉장히 더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얼마나 많이 올라갈 거냐 이걸 계산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경제성장률은 좀 안정적인 모습 그러니까 골디락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성장주 같은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시장 그게 2013년 이후에 14, 15, 16, 17 이런 모습이 나왔던 3, 4년이었다라는 거죠. 또 보시면 95, 96, 97, 98 그 금융위기 아시아 금융위기 터지기 전까지 또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실적을 놓고 계산하자면 오히려 실적이 발표되면은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고 또는 또 살짝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특히 3, 4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그 전에 어떻게 움직였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상승이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비교를 하는 게 지금이 95년 사이클의 재현이냐 2006년 사이클의 재현이냐입니다. 95년 사이클의 재현이라면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고 나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경기침체가 않았고요. 상승폭이 워낙 컸습니다. 하지만 2006년에는 아까 보시면 24개월이라고 하고요. 고점 금리로 계산하면은 장단금위차 역전으로 24개월이고 고점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린 거 이후로 계산을 하면은 약 1년 반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는 게 이번 7월 달이라고 치면 거기에 플러스 1.5년을 하더라도 내년 말이 아니라 내후년 초죠. 그러니까 이 정도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제가 볼 때는 2006년에 리피트라 하더라도 증시는 내년 말까지는 계속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승폭이 어떻게 되느냐는 결국 얼마나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AI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느냐를 보면 그 답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2006년에도 32%나 올랐어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고 나면. 그래서 이번 7월 말이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후에 1년 반 동안에 32% 정도 S&P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나스닥은 이거에 1.5배 내지 2배. 그러면 45%에서 거의 6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때 사이클의 리피트라고 보신다면 정말 상승률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왔으니까요. 네 거의 5년 기간 동안에 S&P 500이 200% 상승을 했고 나스닥이 533%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제가 볼 때는 내년 연말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보시면서 어떤 종목과 업종을 투자를 계속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별로 보시더라도 여전히 저희는 나스닥 100이 좋아 보이고요. 그 이외에 보시면은 유럽과 그리고 일본의 매력도가 살짝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흥국을 보면 여전히 한국, 베트남, 대만, 중국, 그 다음에 브라질도 올라오네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신흥국에 대한 초점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ETF를 보더라도 여전히 태양광이라든지 여행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쪽 전기차 부분 그리고 반도체 등등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지금 가져가는 포트폴리오를 유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진짜 중요한 부분은 대형기술주들 어떻게 해야 되냐. 어제는 좀 대형기술주들이 쉬어가고요. 일곱 개의 회사들은 좀 쉬어가고 나머지 회사들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성장 중 위주의 투자가 저희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반도체가 굉장히 높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매력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알파벳, 구글, 애플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 더 높여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57% 이렇게 나오는데 내년 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사이클이 지금 계속해서 고점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이클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있었던 사이클보다 더 높을 수 있고요. 또 그 전에 있었던 95년부터의 사이클보다 더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전에는 95년 이때 사이클에서는 인터넷이었고 그리고 2013년 이때 사이클에서는 모바일 인터넷이었고 지금은 데이터 클라우드 AI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거다. 그러면 이 구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내년 말까지로 보면 큰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대형 기술주, 성장주, 유제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성장주냐, 가치주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치주 투자를 그래도 하고 싶으시다라는 분들께는 저희는 러셀 2천 가치주, 그러니까 좀 작은 회사들일 수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러셀 2천, 2천 개에서 3천 개 이 회사들 보시면은 지금 가장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나오는 것이 그쪽의 가치주입니다. 그래서 현재 40%가 넘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이라서 이건 좀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가치주에 있어서는 러셀 2천 가치주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연결을 시켜서 반도체 업종, AI 관련된 쪽에 대한 매력도 정말 높게 나오고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KLA라든지, 어도비 같은 이런 종목들의 매력도가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종목을 들여다보시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도 올라오는데 또 대만의 TSMC도 올라오는데 그쪽보다는 오히려 미국 쪽에 대한 초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쪽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기차, 전기차 부품을 보더라도 상대적인 매력도가 한국 쪽에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된 종목들을 개별적으로 다 공부를 하시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상반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 이유는 단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반기에 태양반 같은 경우에는 유닛 세일즈가 40%나 증가를 했어요. 결국 기가와트 개념으로써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빨리 만들어집니다. 전기차도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면서 테슬라가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면서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튄 것처럼 이 산업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안 들어가도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온다면 엄청나게 상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 한국,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경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은 게 좋겠고요.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주식 중에서 20%를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한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의 스퀘어는 상대적인 매력도는 좀 더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 5% 정도만 투자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ETF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ETF의 상승 여력. 왜냐하면 개별 종목을 투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신약 개발에 따라서 완전히 폭등을 했다가 또 안 됐다가 폭락을 했다가 이런 식의 어떤 리피트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바이오 산업은 ETF를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고유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도 매력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원자재에 있어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리튬이라든지 이런 쪽 관심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동산 관련돼서도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걱정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목들 또 특히 제조건설 관련된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쪽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금융업종에 있어서도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업종 이 소비업종이 왜 중요하냐면 전체적인 성장률이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임금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치만 그 소비가 일어나는 거에 있어서 매출 증가와 연결이 되려면은 그만큼 가격 증가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소비제 필수 소비제 중에서 어떤 소비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는 쪽 그쪽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겠고요. 아니면 오래 있었지만 명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가격 증가력이 있는 기업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이 안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여행 관련 주들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여행 관련된 ETF라든지 종목들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시고 분석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종목들에 있어서도 많이들 걱정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 가계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금리를 너무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자꾸 금리를 올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깨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이나 수출 강대국으로서 수출을 잘하는 업종에 있어서 그게 당연히 반도체, 전기차, 전기차 부품, 신재생에너지 등등이 있을 겁니다. 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게 조선. 그래서 이런 쪽에 있어서의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고 종목선별을 잘 하시면 한국 투자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오름폭이 크지 않을 것 같은 하반기를 대응할지 그리고 이럴 때 어떤 업종과 종목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지를 짚어봤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